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반 행위를 한 158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 경과와 식당 면적 무단 확장, 규격 위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 등에 남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원산지를 속일 경우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사경에서 A주시하고 향후에 이런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